밴드 로열 파이러츠가 데뷔 이래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희 로열 파이러츠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TY파티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로열 파이러츠는 밴드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이번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공연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도 하고 포스도 붙이고 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와주셨으면 해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직접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가 더 맞더라고요. 팬들 역시 멤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땡큐 파티라서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더 받는 느낌이라 죄송한 느낌도 듭니다. 이날 로열 파이러츠는 열정적인 무대는 물론 솔로 무대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는데요. 첫 단독 콘서트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데뷔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진짜 너무 고맙고 더 멋진 음악을 많이 들려드릴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패닉의 달팽이를 부르며 울먹이는 수윤 멤버들과 팬들은 그를 위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 현장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실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로열 파이러츠 중국 팬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다면서 장난 아니죠? 저희가 중국에 한 5번 갔는데 그때마다 저희 곡을 더 따라 불러주시고 저희를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내년 초 신곡으로 컴백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날 첫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이스타 이보람입니다.